성경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24절 25절입니다 23절부터 볼까요? 12장 23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저는 정은주 단임 목사님을 섬기고 있는 목양실에 고치환 목사라고 합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 반갑고 또 중직자 훈련 하시느라고 나름 수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오늘은 좀 이제 단임 목사님 마지막 종강을 앞두고 좀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공부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 한국교회사 한국기독교사 개요라고 했는데요 깊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좀 졸리잖아요 그죠 이거를 조금만 저한테로 좀 돌리겠습니다 제가 보고하기 한국기독교회사 개요인데요 이거 미리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미리 받고서 힘들겠다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이거 안 보고 넘어갈 겁니다 다만 아담이 실제적으로 BC 4114년도에 출생했다는 기록은 성경에서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미 BC 2166년에 태어났다는 거 성경을 통해서 고증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오는 것들도 모두 역사에 기반한다는 것을 서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네스토리 우스파 경교가 당나라에 왔다가 신라에 왔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당나라 그게 종교로 성장하지 못해서 설에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가톨릭 교회가 주로 예수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반격으로 이제 전도를 시작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천주교가 한국까지 오게 되는데 주로 서쪽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봤을 때 서쪽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학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조선 말기에 당파 싸움과 세도 정치에 의해 가지고 이게 정권에 따라서 되게 핍박과 장려 이거 두 개를 같이 받게 돼요 사실은 핍박을 더 많이 받게 되는데요 천주교 얘기만 해도 몇 시간을 얘기해야 될 정도인데 여기 보면 다섯 개에 여섯 개인가요 이건 묶어가지고 박해가 있는데 많은 박해를 받아서 한 8천명 신도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보면 천주교가 천주교는 1784년 이승훈이 중국에 가서 영세를 받으면서 조선 천주교회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에 전래되면서 그 당시에는 천주교의 정책이 약간 오락가락했어요 이것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항상 문제가 많았는데 조상 제사를 그 당시에는 금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윤지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진산사건이라고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폐를 모시지 않고 제사를 안 지낸 거예요 그게 이제 서울로 한양으로 보고가 되면서 이게 무군 무부 임금도 없고 부모도 없다라고 오해를 받게 됐죠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천주교회가 피로 물게 된 비극의 원인이었습니다 물론 세도정치의 김씨 또 조씨 풍양조씨 이런 쪽의 안동김씨 안동김씨 쪽은 좀 우호적이었고 풍양조씨 쪽은 노론 백파 쪽은 아주 탄압을 많이 가했고 그랬지만 좀 더 근본적인 것은 이런 조상 제사를 금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870년대까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어이없게도 1939년에 이 교황 비호 12세가 훈령을 내려가지고 이게 미풍양속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롭게 하면 된다 그리고 1961년에서 5년까지 된 가톨릭 회의에서도 이거는 지역에 따른 미풍양속이기 때문에 적극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진짜 천주를 모시고 제사를 거부하고 오직 천주만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이 죽으면 뭐가 됩니까 휴지 조각처럼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여기에 이게 뭐냐면 세남터라고 용산 쪽에 가면 서빙구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쪽에 가면 이 세남터의 사형장이라고 가톨릭 순교 성지예요 여기서 1939년에 프랑스 신부 샤스당 이런 모방 앙베르 이런 신부를 비롯해서 유진길 정하상 이런 아주 엘리트들이 다 운장 66대를 맡고 군문 효수형에 차하게 됩니다 군문 효수형은 뭐냐면 목이 베어가지고 그걸 문 앞에다 대문에다 길거리다 걸어놔요 그런 효수형을 차하게 됐는데 여기 보면 14명의 순교자 이런 게 있고 이러다가 빨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샤스당 신부가 1803년에 태어나가지고 한국에 와서 3년 만에 붙잡혀서 붙잡힌 것도 아니고 너무 고초가를 당하니까 신도들이 당하니까 자기들이 자수하죠 그래서 이때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주의 평화가 두 분과 함께 있으시기를 성사를 다하고 나서 제 숙소가 있는 기분 좋고 조용한 곳에 가서 좀 쉬기를 바라지만 천주께서는 저희들에게 무한히 더 즐거운 거처를 마련하십니다 저희들에게 오래지 않아 그리로 들어갈 행복을 주시고 앞서간 영화로운 순교자들과 같이 영원히 쉬게 될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나라는 세상 재물로는 가난하나 십자가로는 비옥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복받은 포교지에 저를 불러주신 주의 섭리에 천만 번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에 가서 부모님을 기다릴 터이니 그동안 온 힘을 다하여 천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약속 장소에 오시는 기쁨을 누리실 것입니다 성심 안에서 가장 진실한 애정으로 결합하여 있는 지극히 겸손하고 정성스러운 아들 샤스탕 울림 이 천주교에도 보면 나름 천주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왕보다는 군보다는 교황의 말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황의 말을 따르는 것이 천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궁무부라는 그런 비난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세계 지도가 나오는데요 제가 중국에서 천주교가 들어온 것을 말씀드렸고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독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감사한 마음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 첫째 영국, 둘째 미국, 셋째 캐나다, 넷째 호주입니다 그런데 제가 세계 지도를 한 것은 이 멀리서 조금씩 조금씩 포인터도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국으로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들어오게 되는 과정이 첫째는 영국에서부터 오게 되는데 영국에서 오게 되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현대 성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이분이 1793년도에 인도로 가서 성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성교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이분이 언제냐면 19세에 맞나요? 19세에 기도 모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22살에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자기의 성교되는 마음을 표현했더니 거기 어른들이 여기 지상명령은 오직 사도들에게만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 식민지에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한 거면 자네와 우리 아니라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다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 생각들이 팽배했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성경을 읽을수록 복음 전화해야 된다는 마음이 계속 강해졌어요 그런데도 young man sit down 이렇게 말을 들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러면서 계속 무시를 당한다 그런데 자기가 그냥 나왔죠 인도에 와서 엄청 고생을 하고 41년 동안 식물학도 연구하고 뭐하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구두 수성공으로 되게 어렵게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면서 목회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성교에 눈을 뜨게 됐고 우리가 뭔가 도전해야 된다 왜 인도로 가게 됐냐면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동인도 회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주로 인도에서 중국 이렇게 무역을 하게 됐죠 인도에 첫째 왔어요 인도에 복음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이런 말을 남겼죠 그 다음에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있습니다 로버트 모리슨은 생긴 건 뭐 이렇게 생겼는데 이 사람이 왜냐면 1807년에 차이나로 중국으로 최초로 성교를 나와요 성교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1795년에 런던 성교회가 창립됩니다 런던 성교회는 초교파 연합으로 생겨진 영국의 최초의 해외 성교단체예요 거기를 통해가지고 이 사람 1807년에 나와가지고 중국에서 사회를 합니다 근데 7년 동안 했는데 뭐 한 명밖에 전도를 못했어요 근데도 성경을 번역하고 사전도 출간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귀한 중국 성교회의 스타트를 끊었죠 근데 이 사람이 바시흘이라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한국에다가 성경을 주문해 줍니다 이렇게 인도 경교도 페르시아 인도 중국 이렇게 왔는데 여기도 기독교도 인도 그 다음에 중국 왔어요 기칠라프가 나올 건데 기칠라프 이 사람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에 최초로 온 개신교 성교사라고 이 사람은 독일 출신 폴란드 출신인데 네덜란드 성교회의 독립 성교사로 와가지고 태국에 있다가 와이프가 죽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왔는데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대단히 신앙이 좋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에 나가사키랑 오키나와에도 전도하러 갈란다고 하다가 표류돼가지고 한국 충청도에 고대도에 들어오게 돼가지고 감자 심는 법 포도 재배하는 법 알려주면서 최초로 한국 주기도문 거기에 조사로 나온 사람하고 한자로 소통해가지고 주기도문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모리슨 성교사에서 중국 성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성교회를 하나 만드는데 그 성교사가 파송자가 첫 허드슨 테일러가 됩니다 1854년에 이 사람은 이분은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들 저도 여원교회에 와서 단임 목사님의 비서로 섬기게 된 이유가 결정적인 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온 사람들에 대한 책은 별로 없고 중국에 간 사람들의 책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성교회라고 China Inland Mission이라는 그게 CMI인가요? 그 성교 단체를 지금은 OMF가 됐는데 창설자입니다 그래서 중국 옷을 입고 51년간 성교를 했는데 이분 때문에 한 30년 지나고 1867년도에는 95년도에 죄송합니다 한 640명 그리고 최대 한 1000명까지 성교사가 들어왔어요 1900년도에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교사들이 죽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교사의 자녀들이 죽었는데 이렇게 살해되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은 135명의 성교사가 살해되고 성교사의 자녀도 살해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스스로 1867년에 딸 제가 아끼던 한 8살 정도 됐나요? 딸이 죽고 그 다음에 5살 사무엘이 죽고 그 다음에 좀 지나서 그때 태어난 노웰이라는 아들이 일주일 만에 죽고 그 다음에 13일 뒤에 아내마저 죽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은 계속 중국 성교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성교를 하면서 성교의 부문을 계속 일으키죠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 사람 어디 쏘는 건가요? 이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다혜씨 어디 쏘요? 여기 쏘면 돼요? 아 네 지나갔는데요 5번 아 윌리엄슨 윌리엄슨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도 영국 이 사람 다 기억하면 저는 영국 하면 이 사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영국 연던 성교에서 파송됐는데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돌아갔다가 다시 보내주세요 하니까 너 건강 안 좋은데 왜 갈라 하냐 그래서 안 돼가지고 스코틀랜드 성소공회를 통해서 이 사람이 다시 중국으로 옵니다 상해로 오는데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청도 있죠 그쪽이 연타이, 엔타이 그쪽이 산동성이에요 산동성에 이게 조선 사람들이 무역하러 자꾸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천주교를 많이 알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천주교의 박해 사항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계속 이상하게 조선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 토마스 로버트 토마스라고 27살의 대동강에서 평양 대동강에서 순교당한 토마스 목사님 있죠 그 친구가 이렇게 또 중국에 선교하러 왔는데 63년도에 왔어요 근데 왔는데 이분도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내가 죽어버리니까 너무 스트레스 속에 선교사들하고 관계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국을 떠나야겠다 하고 있는데 이 윌리엄슨 목사님이 그분을 살짝살짝 부추기는 거죠 여기 산동성에 가니까 조선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이 오더라 이 사람들에게 학문 성경을 주면서 좀 전도해봐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1865년에는 그 성경책을 들고 또 조선으로 갑니다 가서 한 달 중 잠깐 탐험을 하고 다음에 또 들어가야지 하고 했는데 이제 이분이 윌리엄스 목사님 토마스 목사님을 계속 도와주죠 왜냐하면 런던 손께서 나왔으니까 계속 도와주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도 주면서 다음 해에 이제 그 제너럴 셔머노 미국 상선을 타고 중국 한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동강에서 전투가 벌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이 사람이 성경을 죽고 그 자리에서 살해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는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죽였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줬는데 죽으면서 웃으면서 주는 성경을 안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안 받아왔다가 다시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읽어보고 복음을 깨닫고 안주교회라고 평양 쪽에 있는 교회에 영수가 돼요 최고 장로님이 됐죠 그 외에도 많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를 일으키는데 이 윌리엄슨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윌리엄슨은 그 사람이 죽었느냐 안주를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윌리엄슨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아버지한테도 얘기해야 되고 그런데 포기할 수 없으니까 로스하고 맥힌타이어를 또 이 사람들이 중국에 왔는데 이 사람을 또 만주지역으로 불러올립니다 중국 정부가 만주 쪽에다가 사람을 많이 이주시켜요 그런데 만주 쪽으로 올리면 만주가 어디냐면 압록강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의주인데요 여기 이쪽에 고려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이쪽에 홍삼을 팔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요 여기에다가 존 로스하고 맥힌타이어 저기 뭐죠 처형 매형이죠 매형을 같이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1876년에 만나가지고 한국어를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1882년에 비로소 이제 마가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 이런 것들이 한글 이두가 달린 거지만 그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윌리엄슨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한국의 성교를 위해서 자꾸 이렇게 뭔가 조금씩 조금씩 다가온다는 겁니다 인도에서 모리스는 마카오에 있었어요 귀첼라푸도 마카오 태국이랑 마카오에 있었어요 태국에서 마카오에 왔다가 그 다음에 허슨 태일러는 내지로 들어왔어요 내지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윌리엄슨은 더 올라 상해에서 산동성까지 여기 코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가까이 로스터고 메키타이어는 여기까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어디냐면 의주 들어오면 여기가 예원 기독 아 예원이 아니고 조선 기독교의 요람이라고 하는 소래교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믹까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데 성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게 만들어납니다 이 두 분을 통해서 이분이 윌리엄슨이고요 이분이 이제 여기서 박충건이고 죽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최채랑도 나오고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27살에 죽게 됩니다 고려문에서 조선인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이응찬이 전도 안 당하는 방법으로 그냥 번역만 해주는 걸로 통역만 해주는 걸로 돈 받고 했는데 이 사람이 세례를 받게 돼요 어찌게 됐냐니까 이때 이렇게 의주 상인들한테 양초를 막 나눠줘요 양초를 나눠주면서 거기다 성경을 줬어요 성경을 줬는데 그 의주 상인 중에 하나가 그 아들에게 줬는데 자기는 안 읽고 그걸 읽고 직접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백홍준이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와서 정말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응찬도 덩달아가지고 내가 이러다가 내가 성경 번역해 주면 본인인데 내가 안 되겠네 자기도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백홍준이란 사람이 누구냐면 숭실대 역사학과 교수로서 우리나라의 경교라든지 기독교 역사를 제일 밝힌 김양선 목사님이라고 그분의 할아버지예요 외할아버지 백홍준이 의주 상인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한독제약의 지금 회장 김모신데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 그 한독제약 그게 뿌리가 의주 상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의 곳곳에 백홍준의 후예들이 제가 하여튼 그렇게 이런 열매를 맺고 소래교회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성경을 쓰게 되죠 여기 여러분들 읽으실 수 있나요 저기는 안 바뀌네요 너를 믿디 못하갔다 어두케 왔으마 걸어왔으마에 맨니 길이나 갔마 팔습 오리감매 다리 다리겠죠 다리 다리 아파 가지 못하갔다 내 와서 너를 맞아 오갔으매 이렇게 평안도 사투리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성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미국을 통해서는 조금 더 스피드를 내야 되는데 엘린 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면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장로교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칼빈 신학으로 했고 감리교는 그 사람은 조지필드하고 요한 웨슬레하고 영국에서 했지만 잔 웨슬레하고 또 누구 웨슬레죠 찰스 웨슬레 이분들이 감리교를 세운 사람 이분들이 실제로 감리교를 꽃피운 건 미국에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항상 두 교단이 경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엘린 우드라는 사람이 어쩌냐면 뉴욕에서 장로교 해외선교구 총무를 맡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딱 많았는데 1883년에 존낙스라고 이 사람이 미국에다가 잡지에다가 한국에서 이렇게 선교사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한다는 걸 이렇게 싫어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모군란 때에 그 이모군란 아시죠 구식 군대들이 신식 군대 쳐가지고 죽이고 막 이랬는데 민비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명성황후를 피신시켰는데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이수정이 유학 가는길래 유학 가기 전에도 누구 친구한테 빨리 일본 와봐라 누가 치다센이라는 농학자가 있는데 예수 믿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살짝 해줬어요 궁금증이 생겨서 가서 치다센을 만나가지고 한문 성경을 받아서 읽다가 보니까 정말 생명의 말씀이 담긴 거예요 이 사람이 다 때려치고 한국도 안 들어가고 예수 믿고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 사람이 이수정입니다 이수정인데 다 일본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복 입고 있죠 갓, 갓 쓰고 이게 뭣이요 하니까 갓이요 갓 갓 갓 이랬답니다 갓 하나님인데 조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이랬게 했대요 조선은요 초선 이게 초진이잖아요 영어로 선택받은 조선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이수정 한국 기독교 성교자 이수정에 대한 이 총신대학교에 가면 비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가 보금을 최초로 번역하고 이 사람이 조선의 마게도니냐인이라 하는데 미국에다가 제발 한국에 성교사를 보내주십시오 하면 탄원서를 내요 그래서 존 락스 목사님이 그거를 성교 잡지에다가 이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 엘리노드라는 분이 거의 60세가 가까이 다 됐어요 1826년에 1884년이면 거의 60세 가까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 마음이 고파가지고 되게 빨리 한국 성교 누구를 보내야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왜 1882년에 한미 통상 수호조약이 체결됐어요 그때는 조미였겠죠 그렇게 했고 어쨌든 이 사람이 결국 언더우드를 한국 성교사를 임명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알렌이라고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을 한국으로 보내게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존 헤론이라는 미국 사상 가장 뛰어난 의사였던 사람을 한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게 됐냐 보내도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회고록에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어떤 신사한 분이 기꺼이 헌금을 했기에 한국 성교를 시작할 수 있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주제예요 이거 여러분들 주제 잘 잡으십시오 이게 주제 포인트예요 농담입니다 근데 이분이 파송한 성교사가 90명이 넘대요 어디로? 한국에 한국에 90명이 넘는 성교사를 이분이 파송했어요 지나가고요 가우처 목사님이 누구냐면 미국 감리교의 아주 대표적인 한국 지한파 한국 성교파예요 이 목사님이 감리교 성교의 효시 스타터였죠 근데 이분은 와이프가 아버지가 대단한 사업까지 돈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죽기도 전에 돌아가신 유산을 엄청 많이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해외 성교를 신경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근데 아시아 성교 특히 일본하고 한국에다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센 그때 조미수호 통상조약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민영이 가고 여러 사람들이 박용효하고 이런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 배로 한번 가야 될까 합니까 초청도 했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일본에서 배 타고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샌프란시스코 기차를 타고 쫙 워싱턴 DC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우처 목사님이 어디 갔다 볼티모어에 갔다 오시다가 기차를 타는데 또 아니 갓 갓 갓 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시오 했더니 또 갓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바로 가서 말씀을 나눴더니 이 민영익이 말도 통하고 엘리트고 민영익이 누구냐면 민비 어떤 조카죠 조카 조카 조카인데 민식의 통은 예수를 믿었던 이 대원군의 홍선 대원군의 와이프 아주 신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민식 계열들은 신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약간 기독교의 우여적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국 성교가 가능함을 알고 이 사람이 있는 그때 돈 2천 불이면 지금 한 몇만 불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걸 기부했는데 감리교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이 타니까 1월달에 일본에 일본은 언제 문호를 열었냐면요 1858년에 열었어요 중국은 1842년에 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굳게 다쳐있었죠 근데 1882년에 열렸어요 그죠 열렸는데 아직 아무도 워낙에 그전에 대원군이 피바람을 불게끔 다 죽인 거예요 그 얘기 하려면 긴데 러시아 때문에 프랑스 신부하고 해가지고 프랑스 힘으로 러시아 몰아내라 하다가 러시아가 이제 안 오니까 너비 필요 없다 했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여쭤여쭤 하다가 얘네들 죽여야겠다 이래가지고 여기 절두산 있잖아요 거기서 왜냐면 병인양로 때 프랑스 함선이 함대가 여기 들어와서 거기 머물렀거든요 이 더러운 양놈들의 자국이 있는 데를 이 천주교도들의 피로 씻어내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거기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물이 왜 이 얘기를 하죠 맥클레이 그렇게 앞서서 두 나라는 문호를 개방해서 앞서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다쳤어요 근데 84년에 1월에다가 맥클레이한테 감리교 목사였죠 제발 좀 한국게 가가지고 고정을 좀 만나봐라 어떻게 안되냐 좀 해봐라 그렇게 했는데 6월 24일에 들어와가지고 6월 24일에 김옥균하고 이 사람들이 일본에 그때 와서 이 사람이 김옥균하고는 다 약간 친일 쪽으로 해서 청나라가 우리 이용장이라든지 우리나라를 삼키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일본 세력이나 미국 쪽을 해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켰다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옥균이 일본에 왔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맥클레이가 김옥균을 통해가지고 고정을 만납니다 근데 고정을 만나는데 그때는 아직 선교와 전도에 자유는 없었지만 학교하고 병원 외국하고 문어가 됐는데 언어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 보내달라 계속 전염병들이 나고 하니까 의사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맥클레이 선교사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췄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이후로 일본에 7번 한국에 6번이나 오고 돈도 엄청 많이 줬어요 와이프가 돈이 많으니까 엄청 지원을 많이 했고 우리나라에도 제가 사진을 준비 못했는데 일본에 가면 정말 가우처 예배당이 잘 돼 있어요 그렇게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맥클레이는 우리나라에 이화여대라든지 이화학당으로 시작한 그것을 하고 여기에 아현동이라든지 소외받고 힘든 지역에 병원을 세운 사람 맥클레이 스크랜턴 스크랜턴 어머니의 스크랜턴 본인 의사 와이프를 한국으로 끌어드는 인물이에요 그 사람 얘기하려면 너무 긴데 이게 견미단입니다 모신통 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가우처고 아펜젤러고 스크랜턴 메리스크드의 엄마죠 엄마도 늦게 따라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한국 성교를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84년이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6월 24일 날 고종을 만나서 병원과 학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장로교회에서도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맥윌리엄스라는 분이 당신들이 지금 한국 성교를 시작한 다음에 2년간 두 사람의 성교비를 대겠다 그래서 6천부를 합니다 그래서 하겠다 엘린우드가 없었으면 그전에는 시기상조라고 안 했어요 근데 엘린우드가 나오니까 합시다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테네시 주립대학을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개교 이래에 가장 뛰어난 학생이었던 존 에론이 뉴욕대학이랑 연수를 마치고 들어왔는데 교수로 남아달라 하는데도 이 사람은 성교로 가겠다는 마음으로 성교부 총무에서 본부에서 한국으로 가라 하니까 순정해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1호 한국 성교사로 내정이 됐는데 어쨌든 1호로는 못 왔어요 그 다음에 드디어 한국으로 이렇게 일본을 통해가지고 이수정이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드디어 옵니다 오는데 여러분들은 이 중에 세 분만 알면 세 분만 성교사님 세 분만 알면 사실은 한국 기독교사 거의 대부분 알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이 우리나라예요 제가 적어놨다가 까먹었는데 우리나라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벨라고 되게 비싼 한국 내한 성교사 사전을 샀어요 그게 되게 비싸요 거기에 이렇게 열어보니까 3,170여 명이 우리나라에 성교사로 왔어요 근데 이름이 없고 1985년까지 자료로 남아있는 분이 2,497명인가 그 정도 돼요 2,500명 정도 돼요 그 많은 분들이 한국에 왔어요 근데 이 세 분을 알면 돼요 세 분이 여러분들이 내가 헷갈려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언더우드는 뭐고 아펜젤러는 뭐고 알렌은 뭐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렌은 근데 다 한국어로는 다 이응 뭐 A 비슷해요 그죠 기획하기 쉽잖아요 그죠 알렌은 이 사람은 광해원 병원 시작한 사람이에요 제중원이죠 그 다음에 언더우드는 이 사람이 강해원에 와서 좀 이렇게 뭐 조수 역할을 하다가 경신학교라고 학교를 경신학교라고 경신중학교 있죠 학교를 시작하고 목회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학교하고 목회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펜젤러 아펜젤러는 감리교 이분도 목사님인데 아들들은 뭐 의사도 이렇게 자지만 이분은 감리교의 배제학당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알렌이 장로교인데 북장로교인데 제일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원래 오기로 돼 있었는데 부인이 이때 갑신정교 변 이후에 부인이 임신하고 있어가지고 아펜젤러 언더우드는 한국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파혼당했어요 약혼자가 안 간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결혼해가지고 이분의 딸이 대한 한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외국인 딸이에요 물론 그전에 나눠드린 유인물에 외국인 뭐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딴 게 있지만 그런데 이 아펜젤러 강해원은 이게 나중에 재중원 되고 세브란스 되죠 그죠 세브란스 되고 언더우드 이분은 연희전문학교 조선기독교대학 연희 이게 1957년에 합쳐져서 연세대학교가 돼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하면 연희대 하시면 되고요 세브란스는 세브란스 사업가가 기증해가지고 세브란스가 됐고 아펜젤러 하시면 이분은 배제 배제고 그 다음에 정동교회 얼마 전에 삼성인가요 현대가들이 이게 원래 정동제일교회인데 정동교회 감리교회를 시작했고 이분은 세문환교회라고 장로교회의 최초 어머니교회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알렌은 우리나라 갑신정변 때 와가지고 민영이 고쳐가지고 대박 대박하면 안되고 성교회 대박이 터지게 만든 사람이고 언더우드는 그 알렌이 만든 병원에 와가지고 얘기해서 터전 잡고 성교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아펜젤러도 같이 오는 같이 왔는데 와이프 때문에 일본을 가있다 와서 이 감리교회의 어떤 성교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이 세 분이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근대 기독교를 현대 뭐라고 할까요 기독교를 스타트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사진을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 갑신정변 알렌 알렌 사진 한번 볼까요 이분이 알렌입니다 알렌 알렌이고 이분이 갖고 왔던 의료 이분이 중국 선교사라고 이분도 남북전쟁시에 독립운동을 했던 아주 뼈대있는 집안의 아들이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잘한 교회가 되게 목사님이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컸어요 그래서 83년에 1883년에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요 그런데 가왔는데 가자마자 돈을 관리하다가 돈을 엄청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선교사들하고 다툼이 갈등이 생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어떡하지 이러다가 딴 데 갈 데 없나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 북장록의 선교 총무가 누구냐 엘린우드라고 했죠 엘린우드는 아 좋다 가라 가라 한국에 대해서 완전 미쳐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 빨리 가 이렇게 해서 한국수락 전보를 받고 9월달에 딱 들어와요 그런데 9월달에 딱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갑신정변이 터집니다 갑신정변이 그 우정국 낙성식이라고 이제 개화해가지고 우체국 뭐 이렇게 연애하는데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이 어떤 친청파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기들이 새로운 정부를 세워서 물론 뭐 고정이나 왕은 따로 모시고 이제 일본처럼 천왕한테 실권 안 주고 이런 식의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민영익이 엄청의 자상을 많이 잇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의사들이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저기 미국 공사를 통해가지고 알렌한테 얘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알렌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치료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뭐 고정도 좋아하고 민영익은 5만 양 주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분이 서양의학의 우수정도 인정받고 왕실하고도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병원 이 사람이 이 돈을 줬는데 아무리 봐도 성교는 대놓고 전도는 못하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위에도 계셨네요 그 이렇게 하여튼 예쁜 분들만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병원을 개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1885년 4월에 이렇게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정부하고 합작을 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기원이 어디냐 1885년 4월 10일 이 강혜원입니다 연세대학교의 기원이 어디냐 1885년 4월 10일 여기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맨날 싸우죠 어떤 면에서 그런데 4월 10일날 개원을 하고 4월 10일날 강혜원을 이름 짓고 4월 26일날 고정이 제중원을 이름 지어주는데 1885년 4월 5일날 언더우드가 재물포항으로 들어옵니다 4월 7일날 거기서 수석을 마치고 들어와서 4월 10일날 물리학하고 수학을 어디에서 제중원에서 가르쳐요 그게 만약에 언더우드가 뭐 의사 아닌데 의학도 물론 1년 공부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여기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홍영식의 집이었는데 이거를 개조해가지고 강혜원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제중원을 건립하고 바깥으로 나갔다가 그때 학생 모아서 가르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최고 미국 최고의 엘리트 헤론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 에비슨이란 분도 세브란스 병원을 일으킨 사람이 옵니다 이분도 물론 언더우드 때문에 오게 돼요 이제 언더우드 왔는데 저는 언더우드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 좋으시죠 언더우드까지만 하면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언더우드 일단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볼 때 참 잘생겼다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언더우드 참 잘생겼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이분은 한국 이름이 원두우 씨예요 이따가 뭐 좀 이상하세요 이따가 제가 나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하나 뭐 이 사람 아 여기 나오네요 제가 많이 돌렸는데 여기 보세요 한자 한번 볼게요 대미국인 원두우 목사 부인 호돈 시 지묘 부인이 호톤 여사거든요 호톤 여사예요 호톤 여사인데 한국 이름으로 호돈이라고 여기는 원두 언더우드 언더우드 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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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름이 되는데 이분을 저는 사실은 준비하면서 저는 사실 많이 제가 눈물이 이렇게 많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원두 원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 건 이렇게 태어난 날까지 다 기억합니다 우리 목사님 생신이 10월 9일인데 이분 사흘 뒤니까 10월 10일 이거 잊지 말아야지 딱 기억합니다 10월 10일 그러니까 10월 10일 기억해야지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존 언더우드 아버지가 과학자에다가 발명가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되게 신앙이 좋아졌어요 외증조부는 어떤 분이냐면 런던 성교회 1795년에 만든 런던 성교회의 창립 멤버였어요 그리고 영국 성소공회라든지 해외 성교회 되게 관심이 많은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냐면 좀 뼈대있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6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좀 안타깝게 계모 밑에 자라다가 아버지가 13세 때 또 동업자하고 있는데 배신당해가지고 사업 실패로 미국으로 건너요 새로운 기회 땅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실패도 괜찮다 우리 목사님한테 혼날까요 뭐 이렇게 해서 저기 왔어요 미국으로 와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릴 때 14살 때 언더우드는 벌써 인도 성교사로 가겠다고 그때 인도가 붐이 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 성교사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아버지는 이제 대학교 보내고 신학교 보내서 이제 목사하고 성교사 만들어야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뉴욕 대학을 대하는데 이 당시 뉴욕 대학은요 최고의 명문 사립 대학이에요 뉴욕 대학에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NYU 아시죠 거기를 나오고 그런데 이 돈이 없어가지고 매일 한 지금 12키로 30리 정도를 걸어다녔대요 언더우드가 그리고 그런데 아버지가 건강에 안 좋으셔서 1881년에 돌아가시고 그때 이제 자기는 서약한 대로 신학교로 갑니다 신학교 가서 1800 이제 졸업하고 1881년에 뉴브런지윅 신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2학년 때 81년에 갔으니까 82년이 조미수호조약이 체결됐잖아요 그죠 그거를 기사가 난 거를 방클라스메이트가 붙여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디다가 그걸 딱 보고 한국이란 나라가 있구나 이런 걸 처음 알았다고 해요 그의 자서전에 의하면 그리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1883년 10월에 신학생들 연명의 어떤 부흥회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이때 어떤 부흥운동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교사로 갈 구심을 더 구춥니다 인도로 가야겠다 그런데 여기서 아펜젤러를 만나요 아펜젤러가 같이 배를 타고 태평양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인천도 같이 부산에서 그렇게 와가지고 샌프란시스에서 한국까지 같이 온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부산에서 인천으로 같이 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일생의 절친이 됐고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은 감리교하고 장리교하고 싸울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성교연합회를 해가지고 한국교회사에 있을 수 없으리만큼 성교지 분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이루어져요 기적일 정도로 그런데 그거는 이때 언더우드 만났고 아펜젤러는 그런데 아펜젤러는 일본 갈 생각하고 있었고 언더우드는 인도 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하게 어느 날 보니까 재물포에서 만난 거죠 부산에서 만나고 그리고 1884년에 대학 졸업하고 이제 뭐 석사 공문학 석사도 좀 따고 뉴욕대학교에서 목사 안수도 받았는데 거기 오라 했는데 성교사로 가야 되니까 청빙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시간 되면 하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어떻게 해서 일본 한국으로 오게 되는가 얘기인데 이 얘기는 좀 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연습 좀 하고 왔는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보세요 4월 10일 날 강의원에서 물리학하고 가르쳤다고 돼 있죠 화학 물리학 기가 막히죠 4월 10일에 개연했는데 이 사람이 4월 7일에 들어와가지고 5일에 와서 7일 날 서울로 와서 4월 만에 가르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최초로 경상학교 5월 11일 날 86년 5월 11일 날 만들어요 이게 보화원이에요 거기 김규식 박사라든지 이게 경신학교 여기 졸업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안창호 차범근 그 다음에 베트남의 감독이 뭐죠 박항서 감독 이런 분들이 동문이에요 근데 이게 기독교 학교로 최초의 어떤 어떤 경신학교 기독교 학교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분이 빠르게 보면 성서본역위원회 조직하고 그 다음에 1887년 9월 27일에 당회교회를 구성해서 14명의 신도들과 함께 정식 조직교회를 만듭니다 그 장로교회 당회가 있어야 되는 장로교회 그 세문환교회가 뭐냐면 서대문 미국의 전주의 서문교회 대구 서문교회 서문 서대문의 문 안에 있다고 세문환교회인데 저게 나중에 원래는 정동교회인데 이름이 세문환교회로 바뀌었죠 세문환교회 장로교회 어머니교회를 만들어요 소래 서경조 이런 사람들을 소래교회 사람들하고 합쳐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못 있어요 이 사람이 가서 몰래 세례주고 또 2차로는 북쪽에 가가지고 아펜젤라고 친하니까 또 가가지고 또 세례주고 이래요 근데 그게 아직 전도가 허락이 안 돼가지고 발각돼가지고 조정해서 금지령 내리고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영화들을 잡아먹는다 용화소동 이렇게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때 릴리어스 오톤니라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실의 주치의였단 말이에요 남자 주치의 여자 주치의 있는데 이 사람이 걸어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뭐 가마꾼들이 다 두들겨 맞고 이래가지고 다 도망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보디가드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언더우드가 매일 아침에 갈 때 올 때 보디가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다가 정들여가지고 결혼했는데 하여튼 이게 이 결혼이 지금까지 4대 언더우드가의 4대까지 한국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대역사를 만들게 되면 나중에 또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분은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을 모세 우리 청년처럼 신혼여행을 전도여행을 갔어요 가가지고 한국에서는 세례 못 줘요 그러니까 두만강 건너가면 거기서 배타고 이렇게 가면 거기는 한국 치외법권이니까 세례 줄 수 있는 거예요 신혼여행을 가서 33명 세례를 주고 와요 그러면서 뭐 조선선교 이거 대한기독서에 성경 만드는데 조직하고 원환경이 첫째로 이제 태어나고 이분의 아내가 또 공산군한테 총 맞아 죽죠 하여튼 생을 다 우리나라에 들인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 아내가 관절념이 있어서 미국 가자마자 또 막 계속 이게 후원 저기 합니다 로비 합니다 그래서 또 알렌이 미국 가고 그 다음에 헤론이 제중원 원장 됐는데 헤론이 5년 만에 죽어요 정말로 최고의 인재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병원장이 비게 되니까 원더우드가 에비슨 박사를 데려옵니다 이 에비슨 박사는 바로 세브란스라는 그 록펠럭의 석유회사에 처음에 창립 멤버한 그 사람을 하게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거액을 받아서 병원을 확장시키죠 그리고 원더우드는 또 후원을 받아가지고 고향군 지금 연희동이 거기가 고향군이었더라고 고향시였더라고 거기 땅을 어마어마하게 사가지고 연세대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어쨌든 이분은 조선견문록이라는 것을 원더우드하고 여행했던 것들을 다 부인이 남기고 이건 경신중고등학교고요 사진 보시면 이게 세문환교회 처음에 생겼을 때예요 이제 7분밖에 남았네요 이 세문환교회의 현재 모습이고요 이거 새로 지은 거 이게 한국에 최초로 지은 장로교 교회입니다 정동교회는 감리교 교회고요 언더우드는 그전까지는 찬송가가 편집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같이 하자니까 사람들이 별로 반대를 했는데 이 사람이 150장을 찬송가를 묶어가지고 찬송가를 책으로 펴냅니다 찬송가에서도 그랬고 명성하고 죽으니까 고정이 벌벌벌 떨어와가지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케이베에서 만든 그 사인검 언더우드의 손자가 사인검이라고 있는데 그 고정이 인시되는 나래만 만든 그 검을 준 거를 바나라로 연세되어 왔는데 거기에 보면 나오는데 그 자물쇠로 잠궈가지고 고정이 먹는 음식을 그거를 언더우드가 가지고 들어가요 그 정도로 고정 황제가 아주 언더우드만 의지합니다 근데 그러면 왕이 언더우드 성교사를 신뢰하고 믿어주면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종교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득을 많이 보게 되겠죠 그죠 어떤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또 신문도 만들고 이거 다 얘기하려면 진짜 뭐 몇 시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하여튼 바쁘게 살았어요 이분이 학교 다닐 때도 5시간 자고 19시간을 공부하고 또 교회 일하고 뭐 이런 데 보냈대요 근데 그게 한국에 와서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일찍 돌아가시게 되는 57세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원인이었다라고 성교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예상대로 가는데 이건 YMCA인데 YMCA는 뭐냐면 종로에 있었어요 이 YMCA가 Young Man Christian Academy인가 그렇잖아요 이게 아주 보금적인 단체인데 지금은 놀자 단체가 됐는데 뭐 사실은 연세대학교도 그렇게 비슷하게 됐죠 그래서 성교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에는 사실 연세대 부모님 자녀분 중에 삼촌 관계된 분들 꽤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여기 연세대에 관계된 분들 많죠 그랬더니 중학생이 손을 딱 들들여요 저도 연세대랑 관계가 있어요 너는 무슨 관계가 있네 이랬더니 저 연세우유 먹어요 이랬대요 하여튼 그만큼 연세대가 중요한가 봅니다 이 독립운동에 아주 YMCA가 언더우드 독립운동을 또 많이 했습니다 양호진 성교 묘역에 언더우드 호튼 여사 뭐 마다들 맞손자 언더우드 가문의 묘지가 있죠 제가 내한성교사 사진을 찾아보니까 12명 12명 정도가 있어요 언더우드가 뭐 다른 언더우드가 있지만 엄청난 겁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거 보면은 제가 여기서 그만하고 영상을 하나 틀고 싶은데 방글씨 제가 어제 말씀드린 5분짜리 영상 준비됐나요 좀 즐겁게 릴렉스하게 보이게 어쨌든 아펜젤러도 못하고 끝내는데요 아펜젤러까지는 안하고요 언더우드가 이렇게 된거에요 언더우드가 대학교를 가가지고 신학교를 다 갔잖아요 2학년 때 1881년도에 이제 신학교를 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근데 82년도에 친구가 조미 수호통성조약이 됐다는걸 벽에다가 딱 붙여놔요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가 있구나 근데 나는 뭐 14살 때 이미 인도에다가 헌신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1883년도에 그 모임에 갔는데 일본에서 그때 당신은 기록에 따르면 성교사라고 하고 어떤 기록에 따르면 이분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25년 후에 자기가 쓴 자기의 회고록을 쓴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때 당시에 메이지 학원 아주 일본의 명문 사립이죠 거기에서 다니고 있던 올트만이라는 박사 그때는 박사 그 사람이 미국에 와가지고 성교 신학생 모임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1882년에 어떤 제도기 셰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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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께서 문호를 열어가지고 문이 문호가 열렸는데 우리 미국 교회는 1년이 지나도록 그 여유를 그냥 날려보내버렸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조선에 갈 사람을 나 찾으러 왔다 막 흥분해가지고 우리 단임 목사님처럼 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학생인데 그렇게 강의 이결했어요 막 주장을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때도 언더우드는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거니까 인도 갈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죠 졸업을 하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뭐 이러는데 인도에 갈 문도 안 열리고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그 가운데서 제가 이 사람이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1200, 1300만 이 복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문호도 열렸는데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냐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언더우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냥 뭐 한 1년 정도 있으면 성교사가 그리로 갈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자기는 그냥 1년 동안 인도에 갈 생각을 하고 그 사이에 뭐 내가 다니면서 그 말을 들었으니까 너 한국 안 갈래? 한국 안 갈래? 이렇게 권하는 역할이 자기 시의 미션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아무도 나서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어떤 그런 관심을 가진 사람도 없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엘린 우드 박사는 막 가자 가자 밀어붙이자는 쪽이고 기존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기상조라는 주의였어요 그래서 이 그런 대표들도 한국에 들어가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기사를 딱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사를 1년 지나도 아무도 없네 내가 말을 해도 안 가네 이러고 있던 중에 딱 그 기사를 딱 보는데 그때 이 사람에게 너는 왜 못 가느냐 이렇게 메시지가 들렸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인도를 위해서 준비해갖고 자기의 어떤 지금까지 준비한 소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한국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한국에 가는 문이 닫혀있는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뭐 용고도 없이 가는 게 불가능한 것 같다 1884년 왜냐하면 1884년 6월 24일에야 그 맥클레이 선교사가 들어가서 어떤 공식적인 계약을 맺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근데도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가 다니던 네덜란드 개혁교회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두 번 얘기했어요 근데 자금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장로교 선교본부에도 얘기했어요 근데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네 아마 엘린우드하고 연결이 안 됐겠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엘린우드가 아마 아직 총무로 실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는 문은 굳게 닫혀있고 본국에 여기 미국에서 그냥 목회하거나 아니면은 원래 뜻대로 인도로 가는 문은 열려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고 이제 좀 모호하잖아요 자꾸 한국으로 느낌이 와가지고 하나님 음성인 것 같아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 원래 청빙했던 그런 교회들에게 청빙 수락 편지를 아 내가 그 교회에 목회하겠습니다 하고 쓴 거예요 써가지고 우체통에 딱 봉인해서 딱 눌러 놓은 순간 그때 머리를 때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린 거예요 한국에 갈 사람이 없느냐 한국은 어찌할 터이냐 이런 소리가 막 쟁쟁하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25년 후에 한국에 와서 분명히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1910년 정도인가요 기록했죠 85년에 와서 1910년 정도에 기록했죠 근데 그래서 손에 지었던 편지를 주머니에다 놓고 털레털레털레 걸어가가지고 옛날에 그 장로교 사무실 있는 대로 그냥 하염없이 그냥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러고 들어갔어요 근데 엘리누드 목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총무가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국 성교에 대한 이런 마음이 있는데 고민 중이다 이랬더니 자기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다음 본부 장로교 회의 때 당신이 조선 성교사로 임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맥 윌리엄즈가 두 사람 어떤 면에서 해론 한 사람 그 다음에 언더우드 한 사람 이렇게 해서 딱 보내게 되잖아요 그 돈을 딱 주니까 드디어 이 사람들이 조선 성교에 대해서 가결을 합니다 1884년 7월 28일 날 그래서 이분이 11월에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서 한국에 오게 되죠 이게 아펜젤러도 아펜젤러도 자기는 일본으로 가려고 했고 근데 언더우드는 인도로 가려고 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잔해론이 이게 캐나다에 캐나다에 모교에 전해지니까 이분들이 그때부터 기도하고 모금운동을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1년 후에 캐나다가 한국 성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3인부터 해가지고 100명 가까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호주의 헨리 데이비스는 요거만 얘기하면 헨리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20살에 인도의 성교사를 갖다가 아파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다시 공부를 하고 어떤 코필드라는 학교의 교장이 돼서 젊은 나이에 교장이 돼서 교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영국 성교공의 울트만이라는 그분도 울트만인데 목사님이 한국 성교에 대해서 강연하시는 걸 듣고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다니던 교회에다가 얘기했더니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빅토리아 장로교회라 해서 얘기했더니 가도 된다고 해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자기 누나하고 같이 온 거예요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오면 대부분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하거든요 서울에서 어학연수를 5개월인가 하고 3월 14일 날 뭐 그때는 충청도 수도가 공주였어요 이게 독소주 공주를 지나고 수원 지나고 공주 지나고 추풍경 지나가지고 짐꾼 데리고 조사 데리고 갔는데도 4월 4일 날 부산에 딱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중간에 또 천연두랑 폐렴이 걸려가지고 성교사 게이리 빨리 일본인 병원에 넣고 했지만 뭐 아무것도 못하고 4월 5일 날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소식이 그러니까 누나는 또 메리 데이비스는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결국은 좀 이따가 저기로 돌아가요 호주로 돌아가는데 그 소식을 전하는데 호주 성교사 호주 교회에서 이 사람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천 해방 전까지 78명 해방 후에 80년대까지 126명인가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뒤에 1910년에 이 사람 이 사람의 누가 들어오냐면 메리 제가 이름이 정확히 앨리스 데이비스 메리 데이비스 이런 사람이 들어와요 이 사람은 헨리 데이비스예요 누구냐고 봤더니 이 사람의 조카예요 형의 딸이에요 딸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미국에서 진주에서 배론 병원하고 또 둘째 딸을 와가지고 일신 기독병원 일신 여성병원하고 그 뒤에 맥켄지가 이어받고 맥켄지가 그 그 그 뭐죠 그분들 나병환자 치료하고 이래서 상받고 일본인 정부도 상을 주고 했죠 근데 그게 우리 유 목사님께서 매일 말씀하시던 그 저기 일심병원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호주 송교지 분할을 보면 송교지 분할에 권사님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기 보면은 이 언더우드가 정말 잘했는데 연합사약이 되니까 송교지 분할이 되는 게 중복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송교지 분할 사약을 한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제 여기 쭉 나오죠 왜 강화도에 감리교에 만나 감리교가 이쪽을 책임지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딱 보시면 여기 왕길지가 엔겔이라는 이 성교사인데 호주 성교사님이에요 호주 성교사님이 한국 이름을 많이 써요 호주 성교사님이 좀 크게 보이나요 이게 North 경상 경상 프로라빈스라고 뭐 이렇게 이게 이쪽 경상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대구리 아 이게 경북이고 여기 경남이라는 거죠 경남에 송교지 분할을 그렸어요 그 보면 부산 관할 마산 관할 거창 관할 뭐 이렇게 다섯 개 관할로 해가지고 호주 성교사들이 경남을 완전히 보구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호주 성교사님들이 좀 성격이 급했나 호주 성교사님이 좀 말투가 좀 셌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이 한 사람이 제가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은 한 알에 미리 떨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한 알에 미리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가지고 중국이 평양이 그렇게 보금이 들어갔던 나라인데도 다 공산화돼서 지금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 공산화된 나라를 좋다고 막 진중 침북하자는 것도 안타깝고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정말로 우리나라만 보금 남아서 있어요 지금 시대에 정말 보금이 불타고 있는 이 언약이 불타고 있는 스타트만 하자고 하는 이런 국가 교회 별로 없어요 이런 열정을 가지신 목회자도 별로 없으세요 근데 우리가 이런 교회에 오늘 이렇게 됐다는 게 아마 목사님께서 단임 목사님께서도 아마 호주 성교회에서 이거 뭐 만든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잘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예상으로 한번 더 조사해봐야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냐면 헨리 데이비스는 한국에 와가지고 그냥 어학 배우다가 가가지고 주고 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백명의 그런 성교사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분만 그 이 언더우드가요 언더우드 아버지가 과학자 대 발명자를 그랬잖아요 언더우드 형이 토마스 언더우드가 언더우드 타자기를 하고 있어요 언더우드 타자기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뭐 맨 끝에 나올 거라고 얼마나 돌려야 될지 모르는데 이 언더우드 타자기를 개발해가지고 언더우드 타자기는 뭐냐면 그 전에는 치면 글자가 글자 치는 게 안 보여요 A, B, C 치는 게 안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은 글자가 보이게끔 아 여기 나온다 이 언더우드 타자기를 딱 개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20년 동안 200만대를 팔았는데 다른 모든 타자기 회사가 판 것보다 더 많이 팔았어요 이 사람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언더우드도 스위스 가서 잠깐 쉴 때 이 사업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 성교 후원금 때문에 형이 낸 후원금 때문에 미국 남장로교가 한국의 전라담도 군산 전주 광주 목포 나주 이런 데 쫙 깔리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브란스 오늘날의 그 그 학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의 두 사람을 보였던 맥 윌리엄스 그 다음에 가우처 목사님 부인 상속 뭐 이런 게 성교사님이 성교지에 파손 가면 아 나는 정말로 이 말씀과 기도 해야겠다 이런 성교사님 계시는 반면에 또 한 성교사님은 부동산 보러 다닌대요 부동산 부동산 계속 보러 다닌 좋은 데 있으면 땅 산업는대요 근데 이게 10년 20년 가면 물가가 계속 오르고 말씀과 기도만 하던 성교사님은 점점점점 어려워져가지고 후퇴 뭐 철수하는 경우도 많이 생긴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죠 아까 중간에 오늘의 주제라고 했던 거 알죠 우리 보금 다 결론났고 근데 우리 다 죽으러 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장렬하게 전사 우리 당해석의 장론이 맨날 뭐 스타트만 하고 장렬하게 전사할 거야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장렬하게 진짜 주님을 위해 우리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단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게 현대의 순교는 순교는 뭐 헌금하는 것이다 헌신하는 거다 근데 밥 먹을 돈도 없는데 어떻게 헌신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와 이 마지막 남은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또 언더우드 송교사님께서 정말로 그분이 돌아가시는 것까지 얘기하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막 한국 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까지 하면 진짜 약간 눈물 납니다 어쨌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를 만들어야 되고 또 자기가 속한 곳에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서밋의 위치에 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밋으로서 정말로 우리 예원교회와 함께 2, 3, 7 보그마 5천 종족 보그마에 다 나서고 응답을 누리는 암호수 9장 12절에 응답의 주역으로 서시는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원교회와 함께 세계보그마 2, 3, 7 보그마 5천 종족 보그마에 달려가기를 서약하는 모든 피택중직자들 위해 그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한 번 더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